뭐지? 연거 둘이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? 진짜 3개다니까 진짜 이거 많이 닮으면 다시 쏙 잘 키긴 한다 진짜 잠깐만 그러면 너는 이제 연구를 해봐 잠깐 이거 꺼 이거 끄고 엔지니어링 먼저 갈게요 왜 연구를 안하지 아 연구 둘 다 하겠지 아 잠깐만 저거 내 앞에서 터지면 안되는데 본격 채굴 게임 그러니까 아 적대적이면 안되는데 저거 오는거 둘이서 연구 동시에 못해 아닌가 아 적대적이지는 않아 다행히도 오케이 둘이 연구되죠 지금 숭번 하나 780 살 수 있을텐데 금 아 금 팔면 살 수 있는데 저거 금 몇개 29개 잠깐만요 아니 기다려주세요 나 손님 잠깐만 금 내가 그럼 내가 캐올게 29개 캐올게 그러니까 29개 캐올게 그리고 숭보원 내다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숭보원이 4명이 되었습니다 금 따판다 좋았어 여러분들 4명을 드디어 다시 4명이 됐어 우리 얘네 지금 회피율 플러스 5에요 얘는 안돼 어 잘가 너네 이제 필요없어 숭보원 샀으니까 돈도 나쁘지 않게 지금 다 나쁘지 않게 있어 하고 야 일시정지 했을때 노래가 완전 꺼지는건 좀 그렇지 않나 보자 여기 보면은 도구였나 아닌데 잠깐만요 아이 야 잠깐만 소리가 완전 꺼지는건 좀 이상하잖아 소형상자 하나 여기다 달게요 해놓고 과학자 능력 빼서 기술자함에 올리고 더 와루도 야 근데 이거 좀 그건 있다 어 계속 채고만 하니까 좀 그래 계속 채고만 하니까 좀 그렇긴 해 어 그건 좀 있다 어 결국 이것도 슬라임 레쳐잖아 채굴하고 더 큰 배 만들고 채굴하고 더 큰 배 만들고 이벤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 얼리엑세스치고는 튜토리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매부시키는거 빼고도 좀 괜찮긴 한데 그니까 우주광질게임이야 이거 아니면 목적성이라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적성이 좀 없어 아 잠깐 블루 빼 뭐하는거야 밖에 나가도 돼 나가서 놀아도 돼 얘들아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배 체력이 23이면 어떡해 수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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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수리해 조합 저행석 야 배 멸망할 뻔했어 ai 부순델 별거 없었어 아 그런 데서 터지지 말라고 제발 야 진짜 자원 보여요? 자원 완전 그냥 가득가득해 이제 야 슬슬 진짜 배다운배 만들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살림님 다시 안녕하세요 야 우리 이거 진짜 배다운배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다 잠깐만 나 한번 더 저거 해주고 보자 그러면은 선체를 어떻게 만들거냐 해놓고 잠깐만 이렇게 해고 이런식으로 만들어봐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 크잖아 나 이거 취소하고 이만큼 취소하고 빈 우주선이 요란하다니 잠깐만 무기 활성화 플러스 오잖아 야 이거 튀어야 돼 잠깐만 이거 제거하고 좀 버텼다가 튈게요 이거 야 잠깐만 들어와 나 블루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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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와 블루야 집 잘려? 이거 끌게요 광물 축축 광수 두개 꺼주고 켜 그렇지 자 켜서 나무내자 쏴 어 이거는 코드 불리하고 키워야 돼 너무 잘 빗나가 이게 다 빗나가 점프 언제 돼 점프 언제 돼 그렇지 일단 피해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자 다 꺼주고 자 블루 끄고 다시 가자 CPU부터 하는게 좋아요 야 어쩌다보니까 오늘 굶지원의실 이거 하고 있어 수행성대 수행성대 가자 어 아 수행성대구나 여기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크긴 하다 어 잠시만 그러면은 쟤가 어디갔어 위쪽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어 딱 좋지 않아요 생긴거 딱 맘에 들지 않아 잠깐만 이번에 답 일단 빼놓고 연구랑 음식 좀 만들고 있자 똥모양이라니 선물 아직 못봤어요 이거 아직 안 끝나가지고 똥모양 아니야 마요네즈 앞부분이야 아 진짜 너무해 나름 나름 우주선같이 만들었단 말이야 오케이 소행성대 일단 엔지니어링에서 어 중형태양광 이런거를 원자로 전기생성 그렇지 이런거 이런거 있으면 좋지 외모만 들어 근데 아 이거 아 이런식으로 해금하는거구나 오케이 아잇 진짜 너무해 난 지금 어떻게 해야되냐면 아 잠깐 음식 부족하구나 아 이거 끄면 안되지 응 밭 하나를 도구였나 소형 밭 하나를 만들게요 기술자에서 이거 우선작업 판다음에 어 이건 잠깐만 전원 꺼 그렇지 응 원자로에요 저거 함성감지 함성감지 일단 어 기왕 시작했으면 피까뻔쩍한 배하나 만들어보자 나도 아이 무기활성화 잠깐만 아 쟤네 아 플러스 5야 잠깐만 야 들어와 하고 애꺼 코어가 CPU가 어디있지 어 보자 저기요 CPUC CPU가 안보이는데 야 니 배 CPU 어딨냐 이건가 잠깐만 기술자 과학자 다 빼고 기술자로 해 오케이 저런식으로 부딪혀 아니 내꺼에 부딪히지 말고 이거 맞나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잠깐만 그러면은 야 얘네 이거부터 이거 아이 잠깐 아 요구나 이거 배가 아니에요 요 뒤에 그래픽 이상한거야 야 이거 뭐야 방출호부터 부수자 아이 내 앞에서 이러지마 그렇지 야 하나하나 천천히 제거해 저쪽은 막 쏘죠 지금 아 잠깐 에어락부터 부수면은 쟤네들 못나오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피율이 적은거긴 해요 어 뭔가 데미지가 훅훅 들어가는데 없나 엔진 부수면은 쟤네들 회피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어 엔진 부서지고 있긴 하니까 노려보자 엔진 계속 그렇지 잘 맞으면 엔진 부술수도 있을거 같애 비나간만 많이 안뜨면 돼 그러니까 감납시 너무 심각해 지금 자 엔진 하나만 부수면은 전세가 역전될 수 있거든요 내꺼는 잠깐만 야 불로 풀고 나가서 수리해 수리해 오케이 하나 부술 수 있다 부술 수 있다 야 이거 부술 수 있어 부술 수 있어 부술 수 있어 거의 다 부숴줘가 아 열배 죽고 파괴됐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야야야야 야 부술 수 있어 부술 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하나 터졌어 하나 터졌어 지금 엔진 하나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네 펄펄닝들 들어가세요 아 잠깐만 전투 수리 우선으로 해 지금 그거 만든 시기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지금 엔진부터 다 조져버리면 돼요 이거 엔진 만든 아 CPU 페넌 파괴 잠깐만 지금 넉넉게 괜찮아 괜찮아 야 회피월부터 조져야 돼 오케이 회피월부터 1이에요 이제 야 이제 어? 무기부터 무기부터 조져 이제 좋았어 야 무기 쏘다 불나서 자멸할 것 같아요 열배 죽고 다 풀 수 있으면 뭐야 아 적색 해석 아니죠 하나만 부숴도 할만해 아 이거 다시 만들고 있는데 얘들 오케이 부수고 있어 부숴어 부숴어 일단 부숴어 하나 부숴어 오케이 좋았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아씨 엔진 진짜 또 만들었어 잠깐만 야 이 녀석부터 죽여 엔진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찬스님 안녕하세요 야씨 엔진 다시 만드는 거봐 얘도 어떻게 죽이지 부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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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딜 노려야 돼 정확히 코어 노려 지금 이런 거 다시 만들어서 소용이 없어 아 우리 과열 됐어 아 우리가 과열 됐구나 우리가 과열 됐구나 안 되겠다 야 잠깐만 쉬어봐 잠깐만 야 잠깐만 쉬어봐 잠깐만 쉬어봐 우리가 과열 됐어 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불부터 꺼 제발 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불부터 꺼 제발 근데 이따 과열은 멈췄죠? 야 그럼 사람 쏴봐 얘들 맞긴하다? 근데 사람 맞긴하죠? 아 근데 나 불 야 불 좀 꺼봐 뭐하는 거야 불을 안 꺼 얘들 인연되지 말고 불을 끄라고 아니 이상하게 뭔 짓이야 이거 수리 말고 이따 불부터 끄라고 아니 먹중이들 불을 안 꺼 뭐해 아 혼자 불 꺼 아 들어와 아 진짜 아이 개멍청이들아 진짜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 그러니까 내 배 마련 꿈에 와 어이가 없네 아니 불을 끄라고 멍청이들아 아 뭔 짓이야 됐지 아 됐다 네 일단 오늘 스타쉽 세월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고 다들 수고하셨고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뭐지 막 비추천을 날리면서 이 게임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정도로의 게임은 아니에요 보니까 어 그 정도의 게임은 아니야 할만해 할만한데 초반 무기 좀 밸런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튜토리오 무조건 있어야 돼 이 게임 오래 갈려면 튜토리오 없으면은 사람들 분명히 안한다고 어쨌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으 으 y